저희집이 식당을 하는데요 식당에서 먹던 그 오뎅볶음 맛을 가정에서도 맛보시길 바래 식당 오뎅볶음 만드는 방법 영상 올려 드립니다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고춧가루 1, 진간장 1큰술 반, 물엿 1큰술 반, 설탕 반티, 마늘 반티와 참기름 1, 후춧가루 조금과 소고기 다시다 티스푼 1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를 빼면 간장 오뎅볶음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오뎅과 양파 당근 대파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소쿠리에 모두 담아 주시고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다음에 가장 약한 불로 켜서 양념장을 모두 붓고 10초 정도 고추기름이 나오도록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야채와 오뎅을 넣어서 1분 30초 정도 볶은 다음에 통깨를 뿌려주시면 식당표 오뎅볶음이 금세 완성되었습니다 김 table 김 Александр 김 김 김 김 김 김 김